이렇게 다들 모였으니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. 오랜만에 드니의 연주를 들어보자. 자리를 마련하는데. 무대의 주인공은 홀로 테라스에 나가 있다. 그냥 콘서트 홀 200면, 300면 괜찮아요. 그런데 가격이 너무 들어요. 너무 들어요. 세상에서 제일 잘 보이고 싶은 관객들. 그래서 더 긴장이 된다.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음을 다해 연주를 시작한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무언가인! 제가 제일 최소한을 다해서 키워주셨어요. 힘들어, 아? 조금 힘들어.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내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게 감정에 대해 감정에 대해 감정에 대해 정말 너무 힘들어요. 이거 내 아들이예요. 그냥 내 아들이예요. 이거 내 아들이예요. 나의 아들 어쩌면 평생 듣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그 말 드니에겐 어떤 음악보다 가슴을 울리는 아버지의 고백이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